에이디아 저변 확대위의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태기 이하 중로의 등 11월 23일 목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양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조정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협상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국제협력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재전문인력양성 협상 조정 등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노동위원회 전문가의 강의 지원 대안적 분쟁 해결에 관한 조사 연구 분쟁 동향 파악 등의 도움을 제공한다. 이번 협약은 중노위의 에이디아 교육 시스템 구축 활동이 하나로 노사발전재단 한국노동연구원 숙명여대 경영대학원과 의 업무 협약의 이연에 번째로 체결한 업무 협약이다. 맹수석 원장은 오랜 기간 운영해온 중재원대 중재교육원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에이디아 전문가 양성을 위해 중노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이런 과정에서 양성된 전문가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이디아 시스템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노위 김태기 위원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대한 상사 중재원과 에이디아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에이디아 확산과 발전에 긴밀히 협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에이디아 스쿨 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동관계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 상사 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됐으며 국내 외민 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재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 상사 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 알선, 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NCP 등 각종 정보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www.100.or.kr